이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 이거는 그냥 백제라는 나라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고 좀 이따가 보게 되는 것은 삼국의 정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건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은 선생님 석촌동 돌무지부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령왕름도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도 안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나라를 수도가 원래 한성이었다가 문주왕 때 웅진으로 갔고 성왕 때 사비로 가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나라가 백제다. 백제.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사신들은 문화사 가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죠? 그러면 백제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자고요. 삼국을 통일한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한 정복. 정답이죠. 마한을 정복했다는 것은 백제의 전성기 때 왕이었던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이거는 근초고왕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데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쳐들어가서 전사시킨 고구려왕이 고국원왕이었다는 거. 조심하면 됩니다. 과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과거제. 이것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종인데 이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고만 하면 되고.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한 것은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장수왕이 되는 것이고. 성균관을 두었다고 하는 건데. 이 성균관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의 국자감이었거든요. 이것이 원나라 간섭기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또 성균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정답은 2번이었다. 알겠죠?